안녕하세요 많은 관심 감사드려요 우리 왕언니들 왕오빠들 즐겁게 다육생활하고 계신가요? 땅꼬마랑 파이팅하면서 주말 신나게 놀고요 먹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아주 땅꼬마가 얼마나 애교를 잘 잘 부리는지 화천시 주암동 33-1번지 금은다육농장 출발합니다 여러분처럼 다육이에 푹 빠져있는 다육이로 매일매일 스트레스 푸는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다육이 매니아님들의 다육이 맛집 금은다육농장 보시죠 화재 2,000원이요 불난 것처럼 빨갛게 물들은 화재 2,000원 출발합니다 틈틈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많이 연구들 하고 계시죠? 에보니 가실게요 에보니 1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에보니 따글따글 건강하게 입장 끝이 물이 잘 들은 에보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에보니 얼굴도 살랑살랑 또 건프로가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올 가을 인기 다육식물이죠 페리도트 거의 뭐 금은다육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12,000원에 드립니다 페리도트에 이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은 아이죠 에둘리스 건프로가 딱 느낌의 두둘레아 종류는 우주 생명체 같은 매니아층들이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에둘리스 36,000원 출발합니다 뽀얀 백분이 다육이들 몸에 붙어있었던 에둘리스 약간 신월이랑 비슷하죠 요런 아이가 요렇게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건프로가 영상을 내보내면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로조 한 포트 남았어요 로조 6,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톰슨 아주아주 고급종이죠 우리 초보님들은 구경만 하시고요 우리 매니아층 고객님들 10만원 저렴하죠 톰슨 10만원 톰슨 체르니 칸츠 뭐 이런 아이들은 우리 매니아층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매니아층들도 처음에는 다 초보님들 수준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땅고마랑 시소를 탔어요 와 축하해주세요 상남자의 길 톰슨을 크기대로 가격대별로 찍어봤어요 톰슨 대품 다육이로 자라는 톰슨이죠 톰슨 7만원 7만원 톰슨 크기는 이만하구요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주세요 10만원 톰슨 10만원 7만원 10만원 이어서 20만원 톰슨 20만원 크기 그리고 20만원의 수형은 이렇게 근사하고 카리스마 뿜뿜 자국까지 달아주는 센스 톰슨 20만원짜리 크기별로 보여드렸어요 반응 되시죠 크기 이렇게 보시구요 우리 언니들 이어서 인기 많은 다육이죠 마리아 5만원 마리아 돌리고 돌리고 마리아 수형 보고 계십니다 5만원 5만원 이어서 보실 아이는 피델리오 12만원 갑니다 피델리오 얼굴 잘 봐주세요 피델리오 12만원 피델리오 피델리오 크기는 제 손과 비교해서 엄청 크죠 귀하고 귀한 마케베니아 금 45,000원 갑니다 SP 6만원 건강하고 입장 튼튼한 SP 짱짱하고 건강한 SP 인기 많은 금은다육 상품 중에 하나죠 2만원이요 2만원 살아보니 뾰족뾰족 카리스마 뽐내는 살아보니 보십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쏙쏙 뽑아가시면 됩니다 살아보니 2만원 출발합니다 예쁘게 물 잘 들은 일렉트라 이 아이가 화분가리에서 근사하게 옷만 잘 입으면 또 얼마나 멋지게 뽐내고 있는데요 일렉트라 2만5천원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3만5천원이요 오늘따라 건프로 또 이 아이에 꽂혀갖고 살까 말까 가져갈까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몸값 비싸기로 유명한 스텔라 스텔라 7만원 7만원을 일양하세요 저렴하게 고가 다육이 데려가세요 스텔라 7만원 택배 가능한 금은다육농장 경기도 과천시에 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금은다육농장 인기 다육식물이죠 에보니 3만원 에보니 돌려 돌려 돌려서 보시고 보시고 에보니 3만원 어떤 종류의 수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까요 3만원 에보니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 아래 똑같이 생긴 다육이는 없다 에보니 3만원 저희들에게 다육이들이 노래를 불러주진 않죠 하지만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마돈나처럼 카리스마 있으면 다육이 이름이 마돈나 20만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돈나 감상 잘 하셨나요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에보니 3만원 다양한 얼굴을 에보니들 보고 계십니다 3만원 갑니다 3만원 에보니 보시면서 이어서 마리아 인기 많은 아이죠 마리아 3만원 수많은 다육이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단품으로 다육이 한 포트만 보고 계시면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자 에보니 15,000원 몇 아이만 얼굴 보여드릴게요 에보니 15,000원 아이들 이렇게 카리스마 뿜뿜 지금 몇 개만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보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다육이 찾으셨나요 영상 속 모든 다육이들 에보니 15,000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크기는 이렇게 가늠되시나요 에보니 15,000원 보시면 크기 딱딱 잘 나오시죠 어떤 아이 마음에 드세요 에보니 15,000원 갑니다 문다육농장 에보니 15,000원 보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스트레칭 손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건강하게 하고 계시죠 이어서 팬더페이스 6,000원 크합니다 6,000원 팬더페이스 군생 모두 한몸이고요 6,000원 이어서 금종류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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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7,000원 어떤 아이 마음에 드세요 여기도 여기도 수금 3포트 남았어요 자구가 따글따글 라오렌시스 3,000원 딴다에서 키우기 괜찮은 아이들이죠 이어서요 샤이키 5,000원 크합니다 귀여운 샤이키 5,000원 당보충하고 아침에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은 신나게 룰루랄라 금은 다육농장에 도착했죠 쌍두 핑크 샴페인 7,000원 크합니다 핑크 샴페인 쌍두예요 루비 루비 핑크루비 3,000원 핑크루비 3,000원 어떤 아이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언니들 키우는 다육이들도 아주 예쁘게 빨갛게 따글따글 물이 잘 들었더라고요 흑장미 1,000원이요 흑장미 1,000원 화분에서 터져 나오려고 해요 입장이 흑장미 국내에서 판매 잘 되지 않는 수출용 다육이와 창종류 다육이들이 전문적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다육이들이 중간중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다미로 안다미로 8,000원 안다미로 8,000원 마음에 드시나요 후지금 만원 후지금 만원 우리가 베란다에서는 금종류 다육이들을 추천드려요 빅토리 귀여운 빅토리 보고 계십니다 빅토리 8,000원 갑니다 혹시나 금은다육 인기 상품이죠 페리도트 12,000원이요 에보니에 이어서 인기 많은 아이죠 마리아 마리아 6,000원 갑니다 6,000원 만원 슈퍼오션 슈퍼오션 만원 토끼같이 귀여운 레드벨벳 만원 레드벨벳 만원 입장선이 곱게 선명하게 물들어가는 아르케인 4,000원 4,000원입니다 집에서 키우기 쉬운 귀여운 다육이들 보고 계세요 실루엣 실루엣 4,000원 실루엣 보시면서 이어서 브레이브 브레이브 3,000원 얼 날씨에는 설악산 권금성으로 쭉쭉 올라가야되는데 케이블카타로 미르의 미르의 3,000원 군생이에요 미르의 3,000원 보십니다 군생이요 이어서요 새벽별 철화 3만원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 잘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육이 힐링 즐겁죠 이어서요 물 잘 들은 루밍 루밍 카리스마 뿜뿜 루밍 2만 5,000냥 돌고 돌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피렌체 피렌체 만원 5,000원짜리 워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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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워시어 보고 계십니다 워시어 5,000원 귀여운데 카리스마 귀여운데 카리스마까지 모이칸 수출용 다육이 모이칸 4,000원 아돌피 철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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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조금조그만 긴 잎적성 언제 키워요 대품 긴 잎적성 6만원 긴 잎적성 6만원 긴 잎적성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정류와 이렇게 국민 다육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아주 건강한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파소도블 7만원 그레인샴페인 2만 5천량 2만 5천원 매니아층이 다양하죠 플로리디티 6천원 카리스마 있는 다육이죠 불새 불새 만원 영상 속 불새 만원에 입양하세요 빵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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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8천원 허니 곱고 고운 귀여운 빵빠래에 이어서 긴 잎적성 4만 5천원이요 자구가 따글따글 달린 한몸군생 긴 잎적성 4만 5천원 이 아이는 6만원 긴 잎적성 6만원 대품이에요 따글따글 건강한 긴 잎적성 아이들 6만원에 보고 계십니다 농장에서 도착한 긴 잎적성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구문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매장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어서 популяр 스팀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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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ie 너 SP 6,000원 본격적으로 물들고 다육이의 계절이 돼서 다육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고 카리스마 보이는지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계시죠? 귀엽고 건강한 잘 자리 잡은 레티지아 3,000원 갑니다 룬데리 성형 한몸 군생 3만 5,000원 한스 에보니 5,000원 이렇게 금은 다육농장 한몸 군생 다육이들과 창종류 다육이들 대품 수입 다육이들까지 무궁무진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7만원 야생마리아 마돈나 5만원 갑니다 5만원 마돈나 이어서요 마에 보고 계십니다 마에 8만원 입장이 그냥 넙죽넙죽 근사하게 손끝이 뾰족뾰족 물들고 있네요 마에 고급 다육이 칸츠 20만원 칸츠 20만원 왕언니들 어때요? 건포로 다육이 영상 재밌게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과천시 주암동 33-1번지 오늘의 금은 다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